2. 정상훈 선수의 서비스로 1게임 출발하겠습니다. 미싱은 불안했어요. 첫 포인트에 정상훈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첫 출발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1대0 접전점 낮게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0대2 조승민 백핸드 날카롭습니다. 반격습도 하면 조승민 선수가 이 분위기를 서비를 사용해서 쉽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목 스냅의 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달라지잖아요. 날카롭습니다. 벗어났어요. 살포시 오른쪽 방향전환 이럴 때일수록 의기소침해지면 안됩니다. 4대2 렛입니다. 힐링공 잡아냈습니다. 다시 완벽한 찬스! 선수가 아주 감각적인 기술을 득점을 합니다. 연속 포핸드 정상훈 선수입니다. 백핸드 대결 계속 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밀어줬고요. 포핸드 약간 몸이 뜨거워져 있는 조승민 선수고요. 드라이브 잡아냈어요. 짧은 공격! 다시 백! 아 이번엔 정상훈 선수 기술을 구사를 해서 득점을 합니다. 5점 차 낮은 자세 받아줬고요. 드라이브! 강공 걸어봤습니다. 우리 팀의 첫번째 매치 1게임은 다 국군 체육부대가 가져가는 양상인데 게임 포인트 조승민 길게 왼쪽 공격 시도합니다. 양선수의 두번째 게임 돌입합니다. 서비스 조승민 꺾어놨습니다. 서비스 포인트 혹해 차분해요. 맥켄드 플립 걸어놨습니다. 퍼 올렸고요. 다시 한번 스매시 이번 찬스 또 한번 강하게 받아줍니다. 공수의 대결 3차 시도 잡아냈어요. 4차 시도 득점을 가져와냐면서 수비했던 조승민 선수의 공도 좋았습니다만 완벽한 집중력이었습니다. 1대1 동점 다시 한번 찬스 완벽히 열리 네네. 공격 첫 게임에서 공격 실전을 안하는데 두번째 게임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포핸드 전환 다시 넷입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조승민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포핸들 밀어넣 5대1 아 드라이브 걸어봤습니다만 거리 조절 석점 차고요 밀어졌어요. 부시 득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수많은 연습과 훈련에서 반복되고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많은 포인트에 더블스코어 3대6 서비스 이어갑니다. 어울렸는데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저 공 자체의 회전량이 엄청 실려 있잖아요. 쓸며시 밀어졌어요. 3점 차 플립 플립 벗어납니다. 아 국민의 서비스 5대7 2점 차 플립 성공했습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카멜레온처럼 전략과 전술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두 선수 모두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넘기면 공격을 당해서 실점을 하기 때문에 아 이번 공격노수가 받고 있습니다. 아 멈기지 못했어요. 지금 조승민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두 점 차 아 이번에도 조승민 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이번에 완급조차 아 지금 사실 미뤄졌어요. 다시 한 번 양선수 푸시 네. 네트를 살짝 서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서리 찍어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양선수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백핸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정상훈 선수 두 번째 서비스 이어갑니다. 1대0 다시 받아졌어요. 포핸드 전환 거리 멀어집니다. 받아냈고요. 양선수의 랠리 대결 이렇게 끊어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높이 올렸어요. 백핸드 밀어냈습니다. 다시 살려냅니다. 서커스 같은 수비 모두가 숨죽여 보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레시구요. 아 레시구 불안했어요. 정상훈 아웃 요청한 보람이 있는 포인트네요. 걸렸어요. 정상훈 선수 포효우가 이어집니다. 아 놓쳤어요. 타점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양선수 위치를 바꿨습니다. 3게임 3점 차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왼손 밀어줬습니다. 짧게 드라이버 떴습니다. 복고 페이스 레시구요. 참 상대 선수로서는 상대방 선수의 표정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참 그것도 난관일 것 같아요. 반공이었어요. 3대 8 아 오른쪽 또한 마찬가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흔들림이 없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 확실한 기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매치 서비스 조승민 3개 어 조승민 선수의 매치 포인트 노피가 쓰여 자 이렇게 되면서 한 점을 더 많이 했고 11대 5로 3게임을 마무리 짓는 정상훈입니다. 아 사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조승민 선수가